짜썰샤 매우 맛있다 소시지 오일은 금방 면비 간다리 콜라 배불러 너무 맛있어요 뭐하냐 야채만두 맛있다 그리고 브로콜디오 Здесь 쫄깃쫄깃 오마이 먹고 싶은데 근데 제가 정말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많이 먹으면 딱 좋아요 진짜 맛있어 달콤합니다 원래 좀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역시 소스도 맛있네요 여러분께 음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 시청자분이 면을 꼭 준비해보고 싶습니다.